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등급 대형 허리케인 아이다가 29일 일요일 루이지애나에 상륙했습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자 주민들은 다른 주로 피난 행렬에 올랐습니다. 29일 오전 아프간 카불의 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사망한 13구의 미군 유해가 델라웨어주 도보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요일인 29일 자폭 테러범들을 싣고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으로 향하던 차량을 드론으로 공습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미군의 공격으로 하지만 첫 번째와 달리 IS가 갖고 있던 폭탄이 2차로 폭발하며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주간 감염률과 입원 환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감염률은 지난주 이후 7% 감소했으며 7일 평균 하루 신규 입원 환자 비율도 한 달 전에 비하면 14%가 감소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마련한 무상지원기금의 수혜 자격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연간 총 수입을 기존 최대 50만 달러에서 최대 250만 달러로 확대해 더 많은 스몰 비즈니스가 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동남부 지역입니다. 루이지애나주의 대형 허리케인 아이다가 상륙했습니다. 29일 일요일을 기해서 상륙을 했고요. 이게 지금 아이다가 굉장히 강력하고 위험한 4등급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등급이 5등급이니까 바로 그 밑인데 5등급에도 거의 육박한다고 해요. 이게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거의 5등급 수준까지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다의 최고 풍속은 시속 230km. 1시간당 230km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있고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로 보면 건물 아로로 물이 들어차기도 하고 바람에 조형물들 이런 것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29일 일요일에 상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인 28일부터 그래서 주민들이 이미 대피를 하고 있고 이 대피 행렬이 도로의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멕시코만이잖아요. 그 남부 지역이. 그래서 거기 주민 한 수천 명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텍사스 쪽으로 많이 대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29일 지금 대형 허리케인 아이다가 상륙을 한 건데 이게 희한하게도 16년 전 여러분 그 카트리나 아세요? 그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죠. 그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당시에 정말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숨지는 아주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16년 전이니까 2005년 8월 29일에 정말 딱 그날에 16년 전 딱 8월 29일에 역시 그때는 이 카트리나가 허리케인 3급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는데 지금 이게 4급 거의 5급에 해당하는 허리케인 아이다가 상륙을 한 겁니다. 당시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미시시피주 해안마을이 뭐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조바이든 대통령은 아이다 상륙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루이지애나 그리고 미시시피주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고요. 그리고 지금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14개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5천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했고 정전산태에 대비해서 만명의 인력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루이지애나의 8월 29일 일요일을 기해서 상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북부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뉴욕 뉴저지 지역으로 와요. 그런데 이제 뉴욕 뉴저지 지역에 올 때는 한 9월 2일 목요일쯤에 도착할 예정인데 이때는 이제 세력이 많이 약화가 돼서 열대성 폭풍 수준으로 세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목요일에 뉴욕 뉴저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이 지역들에 뭐 사람들도 다 대피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은 그런 앞으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아마 월요일 기준으로 되면 더 많은 피해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아프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간에 이제 자살 테러 사건이 벌어졌죠.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졌죠. 그 공항 인근에서. 그래서 이제 미군이 13명이나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29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 숨진 13명 병사의 유해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델라웨어즈 도버 공군기지에 29일 일요일 오전에 도착을 했는데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바이든 여사 그 다음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해서 다 참석을 했고요. 이날 분위기가 계속 이제 뭐 CNN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생중계가 됐는데 그 당시 상황이 정말 정적이 흐릅니다. 조용한 50분 정도 그 유해가 수송기에서 내려져서 운구 차량에 실어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가 걸렸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말 정적만이 침묵만이 깔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정치적 그런 오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오점을 남긴 사건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제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도 현장에 달려가서 참석을 한 거고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오른쪽 에다 올리고 뭐 좀 고개를 숙이고 그런 침통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됐습니다. 그 지금 13명이 이제 총 사망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11개의 시신만 이날 이제 카메라에 잡혀서 운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2명은 그 가족들이 좀 비공개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날 그 화면 앞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날 그 13명의 그 사망자에 대한 실원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 주로 20살부터 31살 사이고요. 이 중에 5명만 5명이 무려 20살입니다. 갓 이제 대학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1년 2년 된 그런 정말 어린 그런 병사들이 사망을 했죠. 그 생각해 보세요. 20살이면요. 얼추 2001년 사실 아프간 전쟁이 2001년 9.11 테러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이잖아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딱 20살이 돼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워싱턴포스트도 9.11의 아이들이 9.11로 시작된 전쟁에서 쓰러졌다. 이렇게 추모를 했습니다. 기사에서 해병이 11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군 의무병이 1명 있고요. 육군 소송 1명 이렇게 해서 총 13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여군이 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명의 여군은 아프간 아이들을 미군 기지에서 돌보고 하던 그런 사진이 많이 공개가 되면서 더 안타까움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와이오밍 출신의 릴리 맥콜럼이라는 병사도 있는데 이제 불과 2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 지원을 한 겁니다. 사실 정말 꿈만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20살밖에 안 됐지만 벌써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본인의 SNS에 이제 결혼식 사진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벌써 예비 부부로 소개가 돼서요. 아기가 이제 3주 후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아버지가 그렇게 전장에서 그만 죽고 말은 거죠. 또 다른 전사자는 해병 역시 해병이고 카림 니코이라는 해병입니다. 2001년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해에 실제 태어난 그런 병사입니다. 니코이는 테러 전날에 아버지한테 이제 카불공항에서 아프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사탕을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아버지한테 직접 보내기도 했었대요. 그 테러 직전에 아버지는 이날 이제 그 테러가 발생했다. 그리고 미군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설마 내 아들이겠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문 앞에 딱 그 육군들이 와서 그 사망 소식을 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슴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은 아프간 전쟁이 시작될 때 태어났고 전쟁이 끝나니 생을 마감했다. 라고 슬퍼했다고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일 일요일에 결국은 이 열쇠구의 시신이 미국에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이제 미군이 사망을 하고 이 자살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이제 연설,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보복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27일에 27일에 미군이 아프간 동부 난가하르주 지역을 공습을 해서 ISK 고위급 2명을 제거했다. 이런 소식이 바로 나왔죠. 그때 이제 뭐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29일에도 이게 그때 그러니까 27일에 이게 첫 번째 미군이 이제 첫 번째로 공격을 한 다음에 계속 나오는 상황이 뭐였냐면 다시 한 번 공항에 대한 이제 테러 계획이 있다. 주의해라. 이 경고성 그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이 미국이 그 현지 시간으로 29일 일요일에 다시 한 번 공격을 하는데 이때 공격한 곳이 어디냐면 실제 자폭 테러범들이 이 차량을 같이 타고 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공항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그 차량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러의 위험성에 다시 한 번 있다는 경고가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된 셈이죠. 그래서 이때 미군이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카불에서 무인기로 역시 드론으로 차량을 공습해서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의 국제공항에 대한 이슬람국가 아프간 지부 ISK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프간 지부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맞췄다는 걸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대한 2차 폭발이 일어나서 차량에 상당량의 폭발물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짜 자살 폭탄 테러를 할 요량으로 아마 폭탄을 싣고 가던 중이었겠죠. 그래서 1차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그 안에 내부에 있었던 폭발물이 터지면서 2차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폭발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대형 폭발이 있었나 봐요.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동시에 같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 어린이는 2살, 3살, 4살 이 정도 아이들이 숨졌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그날 자살 폭탄 테러들이 타고 있었고 이 차량이 카불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폭발 사고가 있을 뻔했죠. 그런데 그 테러를 미리 사전에 어쨌든 막은 겁니다. 이번이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이 된 거고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할 텐데 하지만 미국은 지금 31일을 기해서 전부 다 철수를 하겠다라고 31일부터는 더 이상 현지인들을 수송하거나 이런 일들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1일을 기점으로 어떻게 또 상황이 변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조바이든 대통령이 이 아프간네 이슬람 국가 분파 조직 공격을 위해서 백악관의 사전 승인 없이도 미군이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게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 없이 그 현장에 있는 미군들에게 모든 지휘권을 넘긴 거죠. 알아서 판단하고 공격해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도 31일 모든 미군이 떠나기 그 철수하기 전까지는 이런 계속해서 보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공격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를 공습했을 때 사용한 무기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닌자 미사일을 사용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가 결국은 공식적으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닌자 미사일이 맞고요. 이 닌자 미사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R9X라고 하는 게 이 미사일은 폭약이 들어있지 않고 표적에 충돌하기 직전에 6개의 칼날이 쫙 펼쳐지면서 그 적을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무기가 실제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뭐 표적하고 충돌을 해도 폭발이 일지 않아서 그 외에 전혀 무고한 사람이 죽지는 않고 딱 그 표적만 향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닌자 미사일 안 말해도 칼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공습 현장 영상을 보면 이 차량이 새까맣게 탔어요. 완전히 제가 실제 뼈대만 남고 제가 됐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러면 그 닌자 미사일만 사용한 것 같지 않고 실제 폭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보도를 하니까 주변에 구덩이도 파져있고 건물 창물도 날아갔고 파편 자국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 닌자 미사일이라는 것이 사용이 된 것 같지만 그 작전에 여러 차례 공습이 이어서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설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그런 좀 특이한 무기가 사용됐다는 면에 있어서 뉴스가 나왔길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 뉴욕이 뭐 처음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 핫스팟이었죠.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감염자, 사망자, 입원 환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미국이 막 이제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뉴욕시 뉴욕시리에는 이 감염자들도 줄어들고 있고 입원 환자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지금 뉴욕에서 그 감염자들 중에 감염자들 중에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면 다 델타 변이가 한 97%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감염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지금 다 감소하고 있거든요. 감염률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 7% 정도가 감소했고요. 신규 그 7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들 이것도 크게 오르지 않고 그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숫자에 크게 변화가 없고 그리고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14% 14%가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죠. 그런데 최근 이제 사망률은 약간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이 사망률이라는 거는 약간 후속 후행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원 환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차차 이제 사망자 수는 또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근데 뉴욕시 5개 보로는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 감염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원 환자 수 감염률 자수가 이렇게 특히 입원 환자 수 같은 경우는 14%가 감소한 거는 두 자릿수 때가 감소한 거란 말이에요. 상당한 감소세인데 이런 게 아마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뉴욕에 그 뭐 워낙 공격적으로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의무화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7월과 비교해서 8월에는 2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이 감염률이라든가 입원 환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감염률을 보면 뉴욕시에는 이제 5개 보로가 있는데 맨하튼에서는 16.7%가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퀸즈도 8.3% 감소했고요. 스태튼 아일랜드률도 13.2%가 하락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약간 증가했어요. 그런데 0.23% 정도 그리고 브롱스가 제일 많이 증가했는데 3.96% 그래서 이런 추세로 평균이 지금 일주일 전에 비해서 7%가 감소한 걸로 나오는 겁니다. 확실히 백신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게 뉴욕시 보건부의 발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뉴욕시가 뉴욕시에 뉴욕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지표들을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지표들을 보면 뉴욕시 백신 미접종자들의 델타 변이 감염률이 백신 완전 접종자들에 비해서 무려 3.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입원할 가능성은 13%나 더 높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얼른 해라라는 그런 지표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캐시호쿨 새로운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무상지원기금 자격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캐시호쿨 주지사가 지난 25일에 코로나19 팬데믹 스몰 비즈니스 복구 지원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의 연간 총수입을 원래는 최대 50만 달러 총수입이 1년 동안 50만 달러인 스몰 비즈니스에게만 이 지원금을 제공했는데 이거를 최대 250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무려 5배나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쿨 주지사는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스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뉴욕주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380개가 넘는 뉴욕준의 스몰 비즈니스에 4,8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의 자격이 굉장히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019년 또는 2020년 총수입이 250만 달러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는 2019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연 총수입이 최소 25% 감소했다는 걸 증명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2020년 3월 1일과 2021년 4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인건비 그리고 뉴욕주에 기반을 둔 상업시설 임대료 또는 융자금 납부 뉴욕주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체와 연관된 지역재산세 또는 교육세 납부 보험료 유틸리티 요금 개인 보호 장비 구비비용 난방 환기 에어컨 비용 기타 기계 또는 또 한가지 소식은 이제 팬데믹 동안에 가장 많이 늘어난게 배달앱이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다 보니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배달앱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들에서 그 수수료를 배달앱들이 떼가잖아요. 식당들이 이제 힘들죠. 배달은 손님들은 안오고 배달은 해야겠고 근데 수수료는 비싸고 그래서 뉴욕시는 15% 수수료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놨거든요. 그 팬데믹 동안에 그래서 15%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 뉴욕시의회에서 아예 이걸 영구적으로 그냥 15%로 딱 못을 박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구화됩니다. 그래서 지난 26일에 뉴욕시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이제 드블라주시장 서명만 하게 되면 이제 바로 법제화가 확실하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서명 이후에 120일 이후니까 한 4개월 이후에 발효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체는 뉴욕시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에 매 2년마다 200달러짜리 라이센스 발급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 발급 신청한 사람들 업체들만 배달 앱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포함되는 게 그룹허브 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심리스 도어데시 오버이츠 이런 업체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식당에 주문당 15% 이상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결 식당들이 운영하는 데 더 좋아졌다. 그리고 이때 이제 CU에서 통과된 법안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제 매너탄에 가면은 특히나 타임스케어에 보면 인형 탈 쓰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 그 자유의어신상 이렇게 커스튬 입고 머리까지 다 쓰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사진 찍죠. 관광객들 막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거 복장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있고 또 한 가지는 CD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 CD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상 이제 여기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정말 많이 당하죠.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잡더니 이거 한번 들어봐 그냥 주는 줄 알고 받는단 말이에요. 이미 손으로 건네가면 돈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돈 낼 때까지 끈질기게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죠. 순진한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왜 지난 6월에 이 타임스케어 한복판에서 이 불법으로 CD 판매하던 사람들하고 이제 행인들 간에 시비가 붙은 거죠. 아무리 돈을 내라 안 한다 이러다가 말다툰 그때 총격 사건이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되겠다. 여기에 대한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뉴욕시 의회가 여기 금지 행위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어떤 거냐면 타임스케어 브로드웨이 일대 있죠. 브로드웨이 40가부터 50가 사이에서만 이들은 호객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건 금지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 안에서만 해라. 다른 데로는 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조금 좀 사실상 관광 왔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객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사진 찍자 찍어줄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사진 찍어줘면 우린 좋죠.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근데 찍으면 돈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활동 범위를 이제 규제하는 그리고 이제 폭력적인 사실 그 인형 탈수고들 서로 막 미키 그때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하고 누군가가 싸웠어요. 한번 그런 일도 있고요. 서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손님을 네가 뺏어갔어?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관광지역군 그 지구인데 거기가 그래서 사람들 눈살을 찌푸르게 하니까 이번 이런 조례안들도 나왔다는 거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니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